안녕하세요. 비주얼리즘입니다. 오늘 시간은 시네마포디의 엑스프레소를 활용한 리깅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시네마포디 유저지만 엑스프레소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써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역시도 엑스프레소를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구조적으로 오브젝트가 움직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낯설지만 진짜 기초적인 기능들만 아셔도 정말 유용하게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아트웍 작업에서도 어떤 분께서 제가 포지션만 움직였는데 어떻게 로테이션까지 되는지 궁금하시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경우 엑스프레소를 활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엑스프레소 노드를 만들어서 계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엑스프레소를 활용하면 좋을 예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삼성의 갤럭시 S 플립 5를 가지고 제품이 접었다 펴지는 애니메이션을 엑스프레소를 통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품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힌지를 널에 묶어서 잘 분리해서 나눠주고 위아래로 분리되지 않는 스크린은 밴드 디포머를 사용해서 접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윗부분을 움직여서 접히고 펴지게 만들어줄 거라서 윗부분의 축을 제품의 중심 부분에 맞춰주고 펴진 상태에서 로테이션 해보면서 잘 접히는지 확인하면서 축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부분 역시 밴드 디포머를 불러오고 가운데로 배치하고 스트렝스를 올려보면서 제대로 접히는지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로테이션과 밴드 디포머를 통해 하나씩 움직이면서 접히고 펴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세팅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엑스프레소를 활용해 두 가지 움직임을 하나로 만들고 스포트에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쉽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도록 세팅해 주겠습니다. 그냥 제일 위에 레이어에 엑스프레소 태그를 달고 컨트롤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내부의 오브젝트들에 따로 애니메이션을 주는 경우 위치값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널을 따로 만들고 컨트롤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널을 만들고 이름을 컨트롤러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를 클릭하고 어트리뷰트에서 유저 데이터를 클릭하고 매니지 유저 데이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좌측 상단에 애드 데이터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창에서 저는 이름을 폴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내버려 두고 아래 인터페이스를 눌러서 플롯 슬라이더로 바꿔주겠습니다. 플롯 슬라이더는 흔히 우리가 보았던 드래그에서 움직이는 0부터 100까지의 슬라이드 강도 조절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냥 닫기를 눌러 창을 닫지 마시고 OK를 눌러서 창을 닫아주시고 나와서 컨트롤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유저 데이터 항목이 생겼고 그 안에 폴드 항목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널 오브젝트와 구분하기 쉽도록 널 오브젝트 색깔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컨트롤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래밍 태그 엑스프레소 태그를 달아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러를 끌고 엑스프레소 에디터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레드시프트의 노드 에디터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의 폴드 항목을 역시 끌고 컨트롤러의 아웃풋에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한 것처럼 로테이션되는 윗부분도 끌고 와서 올려주고 로테이션되는 축을 인풋에 넣어 주겠습니다. 또 스크린 부분 역시 밴드 디포머를 끌고 와서 올려주고 스트렝스를 인풋에 넣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쭉 좌측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레인지매퍼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폴드를 레인지매퍼의 인풋에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레인지매퍼의 아웃풋을 접히는 윗부분의 로테이션 항목에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레인지매퍼를 클릭하고 아웃풋레인지를 디그리로 바꿔주면 이렇게 로테이션 각도로 아웃풋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최대 180도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맞춰서 수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폴드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서 이제 확인해 줄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 컨트롤 해주는 게 번거로우니까 폴드 항목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뷰포트에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클릭해도 뷰포트에서 계속 보여지도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쇼에 들어가서 월레이즈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각도대로 로테이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밴드도 연결해 줄 건데 밴드 역시 최대로 180도로 똑같이 움직여 줄 것이기 때문에 레인지매퍼를 그대로 밴드에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스크린과 윗부분이 똑같이 잘 접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힌지를 접는 것 역시 보여드리면 힌지를 선택해서 엑스프레스 에디터에 끌고 오고 힌지의 인풋에 로테이션 축을 넣어 주고 이 힌지는 최대 90도로 움직여 줄 것이기 때문에 레인지매퍼를 컨트롤 누르고 복사해서 아웃풋 어퍼를 90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인풋에 연결하고 아웃풋을 힌지 로테이션에 연결하면 이렇게 세 가지의 오브젝트가 전부 이 슬라이드 하나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엑스프레스의 기능만으로 이런 구조적인 애니메이션을 잡아 보았는데 물론 여기서 좀 더 응용한다면 다양하게 복잡한 구조의 오브젝트들을 분리하거나 따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기능만으로도 번거로운 작업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너무 거부감만 갖지 마시고 재미로 만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